이현의 시선에서 클립보드에 꽂혀있는 종이가 내려다 보인다. 이현은 종이 위에 연필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낀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됐는데요. 제가 원래는 사실 그림 유튜버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화가라는 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작가라고 여기면서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리고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게 제 인생에서 반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화가의 시선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손을 관찰할 건데요. 이현이 종이의 손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친다. 예전에 제가 김영아 작가님의 글쓰기 강의 클립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감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글이 풍부해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감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거라면 오감을 사용해서 일단 느껴봐야겠죠. 그래서 손 하나를 볼 때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느껴보는 과정 자체가 다 관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손이라는 글자 옆에 세 갈래의 선을 긋고 맨 위에 촉각이라고 쓴다. 촉각입니다. 일단 자신의 손을 한번 눈을 감고 만져보세요. 이현이 연필을 내려놓고는 왼쪽 손바닥을 오른쪽 손으로 쓸어본 뒤 오른손 검지 끝으로 왼손의 모양을 따라 만져본다. 손바닥으로 한번 손등을 쥐어서 손바닥 온도를 느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따뜻하면서 촉촉한 것 같아요. 살짝 다 한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를 한번 주무르면서 크기가 어떤지도 한번 보세요. 이현이 오른손으로 왼손 끝을 꽉 잡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콕콕 주무른다. 그리고 자기 손이 부드러운지 뻣뻣한지도 한번 만져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 마디 같은 게 되게 튀어나오지 않고 쭉쭉 일자로 뻗었어요. 그렇다고 섬섬옥수는 아닌데 그래도 뭐랄까 그냥 통통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뼈마디가 있진 않아요. 그냥 정말 딱 일자입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왼쪽 손가락을 만진다. 약간 통통한 수수깡을 만지는 느낌? 그리고 저는 관절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만졌을 때 그냥 뼈끼리 부딪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주물주물 하는 대로 손이 만져지는 느낌? 이현은 왼손의 손톱도 하나씩 만져본다. 작고 판판한 손톱을 갖고 있어요. 남들은 손톱의 바디가 되게 크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여기가 짧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느낌? 이게 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손을 한번 느껴봤나요? 그 다음에는 코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이현이 왼손을 코에 대고는 냄새를 만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핸드크림을 발랐어요. 베르가못 향 핸드크림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향기가 나네요. 그리고 손 끝에 냄새도 한번 맡아보세요. 저는 손 끝에는 아침에 연필을 깎았거든요. 여튼 나무와 흑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현이 오른손 끝을 마주대고 비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땀이 많이 나서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손이 건조할 때는 이렇게 만졌을 때 꺼슬꺼슬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대체로 손이 촉촉한 편이어서 만져도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귀에 한번 가까이 대고 해보시면은 또 소리가 다르게 날 거예요. 저는 손의 생김새처럼 손가락끼리 맞댔을 때 소리도 되게 부드럽고 무해한 느낌? 이현이 촉각 밑에 후각이라고 쓰고 한 갈래를 더 만들어 청각이라고 적은 뒤 시각이라고 쓴다. 드디어 이제 손을 한번 바라볼게요. 이 손을 보는 거 말고요. 이 손을 뺀 나머지 밖을 한번 보세요. 제 책상이 흰색이니까 이 흰색 책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클립보드를 치우고 왼손을 쫙 펴서 손바닥이 보이게 올린다.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실루엣을 더 많이 보면서 그리거든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이 안을 보면서 그리면 내가 손에 대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객관적인 눈을 유지하고 싶을 때 저는 그 대상을 뺀 나머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상을 면밀히 보고 싶을 때는 아주 가까이서 봐요. 이연은 왼쪽 손바닥에 손금이 보일 정도로 카메라에 가까이 된다. 제가 예전에 친구랑 혜화역을 걷다가 거기에 있는 점집에서 손금을 봤어요. 제가 굉장히 선명한 손금을 가진 편인데 이런 사람은 의사결정도 굉장히 뚜렷하게 하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여러모로 정말 확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 손을 보면서 여기에 직장선이 없대요. 그러므로 너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너의 일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말 재미있는 관찰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 손금을 보니까 손금이 훨씬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제 손에 약간의 수술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방아쇠 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술자국이 있고 더 가까이서 보면 자잘한 손금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지문도 보여요. 그 모든 것들을 아주아주 가까이 손을 살펴봅니다. 오감을 활용해서 관찰을 하는 방법을 우선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관찰한 손과 내 자신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상상하면서 그것과 연관을 지으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포즈는 자기가 좋아하는 포즈로 정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약속하자는 의미로 왼손은 새끼 손가락만 펴서 클립보드 위에 내려놓고 오른손은 연필을 쥐고 그림 그릴 준비를 한다. 저는 제 손이랑 어떤 점이 닮았냐면요. 제 손이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각이 많지 않고 동글동글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격도 그런 편이에요. 쎄 보인다는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연이 연필로 접혀있는 왼손 엄지손가락과 손톱을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도 그린다. 손이 작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체구도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성격적으로 소심하거나 작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작음이라는 게 소심함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쭉 뻗어있고 일자인데 그만큼 뭔가 고든 성격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좀 확실히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은 적은 많습니다. 제가 조직 생활을 어려워하는 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타협도 잘 되는 편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서 그게 느껴지는지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어떤 중성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을 보면 제가 그래도 여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 여자의 영상이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에 가까운 느낌을 주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되게 엄청난 여성의 손 혹은 남성의 손 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중성? 중간? 유니섹스? 같은 느낌이 제 손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이런 특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옷도 여자 옷, 남자 옷 구분하지 않고 입어요. 그냥 제 사이즈에 맞는 거면 다 입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화가가 있겠지만 저라는 화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렇고요. 저는 예술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감각과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모두가 똑같은 감각을 활용하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는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귀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은 정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 해설과 자막을 넣어봤거든요. 이미 이렇게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작업을 하는 예술가도 있다고 해요. 바로 저시력 화면 해설가 강내영 작가님입니다. 저는 작가님과 이번 포스코 1% 나눔재단과 함께하는 만남이 예술이 되다 시즌2로 함께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이렇게 작가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대본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상 초반에서 나온 화면 해설도 작가님이 해주신 거고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대본을 쓰고 있는 화면 해설 작가 강내영입니다. 제가 인사하는 동안에도 이현 작가님은 손금을 그려놓고 손가락 관절마다 나있는 주름도 그리고 명암도 넣고 있어요. 이번 포스코 1% 나눔재단과 함께하는 만남이 예술이 되다 시즌2를 하면서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창작이란 무엇일까? 근데 제가 이 질문을 강내영 화면 해설 작가님 만났을 때 여쭤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창작은 인간을 생각하며 만든 것이다. 연필을 내려놓으며 저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며 만든 것들이 세상에 널리 닿으면 지금보다 삶이 더 풍부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예술의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다들 각자의 감각을 사용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걸 풍부하게 표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으로 작가님과의 짧은 인터뷰를 덧붙일게요. 탁자 위에 스탠드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고 그 앞으로 두 사람이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그림자처럼 보이고 있다. 이현이 노트북을 앞에 둔 채 두 손을 움직여가며 말을 하자 강내영 작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그 예전에 인터뷰 하셨던 것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도 유튜브 많이 봐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는 건데? 난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 어떤 유튜브들 보시는지도 약간 궁금해요. 외국인 나오는 그런 채널들 있잖아요. 아니면 먹방이나 뷰티 관련된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전맹인 친구 같은 경우는 목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기도 거기 가보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로 나오는 콘텐츠들은 말이 되게 많은 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도 많으면서 또 시각적인 정보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정보를 그러니까 화면에설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콘텐츠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부분.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바램이 약간 배려프리 생각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자막은 그래도 거의 대부분 많이 만드시긴 하시더라고요. 대사 많이지만. 그러니까 배려프리라고 하면 대사뿐만 아니라 화자 표시랑 음악 소리정보 다 넣어야지 이제 되는 부분인 건데 그래도 대사라도 나오는 게 어딘가 싶기도 하지만 근데 화면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사 사이에 쭉 계속 달리는데 거기서 뭐 덮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든다 라고 할 때는 약간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배려프린이 있는 장벽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단계라면 유니버셜은 일시당초 그런 게 필요 없게끔으로 접근을 하는. 예를 들면 어 이거 너무 맛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라는 이 지시어가 뭔지 모르잖아요. 소리로 들었을 때는. 그러면 이 물 정말 맛있어. 이거 어디 거지? 이러면서 어 여기 어디 거네? 하면서 그 말하는 사람이 해주면 굳이 화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 접근으로 그러니까 그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내 거를 시각장인이 볼 거고 청각장인도 볼 거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걸 그렇게만 인식을 해도 내 콘텐츠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유튜버로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웬만한 부연 설명들을 다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해놓고 사실은 컷 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어떤 표현들은 남겨주는 거? 그리고 그 표현들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거 같고 유튜버들도 해볼 수 있는 영역이네요. 충분히. 따로 제작비를 들을 필요 없고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